이낙연 이재명과 회동 통합 비대회로 간다면 언제든지 만날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통합 비대회로 가라는 거는 대표에서는 내려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날 넘었겠다는 거죠 자기가 왜요? 아니 왜 내려가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 이유 말고 그럼 뭐 합리적인 이유를 대봐 도대체 민주당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단일하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그런 거 못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이낙연 때는 상상도 못했던 검사 탄핵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이제 28일이면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28일이면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에는 이게 무조건 실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특검이 결정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걸 한동훈은 악법이라고 했다 그러지만 이게 악법이면 이전에 그런 박근혜 특검은 선법입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자기가 하는 건 선법 남이 하면 악법 이런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지금 도대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저런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나가려고 하는 거죠 나가려고 하는 수순을 쌓고 있는 거죠 명분 쌓기죠 예를 들면 이낙연이 아무리 머리가 안 좋더라도 당권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거라고 예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말을 듣고 정말 이대명 대표가 나 그럼 대표직 사퇴할게 하면 당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전체 당원의 77.8%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뿐 아니라 이대명 대표가 당대표를 사퇴할 필요가 있다라는가 이런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민주당 내에서는 86%, 7%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사퇴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저 얘기를 왜 꺼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나간다 내 말 안 들어주니까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요 이 이낙연의 이 화법은 굉장히 반민주적이에요 당이 당원들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조차도 그냥 얻다 팔아먹은 그런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예전에 국회의원에서 바로 사퇴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뭐 국민들이 찍어준 사람들이 있는데 지 마음대로 사퇴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거죠 자기는 그렇게 했으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당에서도 아무도 종로 국회의원 사퇴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럼요 그랬죠 심지어 측근들도 반대했어요 당원들은 물론 종로 국민들이 그런 언급이 나온다는 것조차 언론에 이렇게 뜨는다는 것조차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던져버렸어 네 그리고 뭐 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사기 사익 추구 형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해요 장관직, 국회의원직 이런 거 그러니까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그래서 뻑하면 직을 걸고 이런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적이잖아요 한동훈도 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공익 추구 형들은 그거 지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자기 거라고 이건 국가 혹은 국민이 나한테 위임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사익 추구 형들한테 자기 거예요 자기가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거 언제든지 그러니까 직을 걸고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그자의 인성과 또 평소의 도덕적 수준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걸 말해주고 있는지를 맞습니다 직권당 얘기는 다 국짐당 사람들이 합니다 원희룡 원희룡 직권당 그랬잖아요 뻑하면 직권당 한동훈 네 한동훈 남한테도 걸라고 그래요 맞아요 아니 그 직의 무게를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인 김의겸 의원한테 막 조롱하면서 야 내가 이거 걸 테니까 너도 넌 뭐 걸래 이게 그냥 깡패지 이게 국무위원입니까 노름꾼이죠 노름꾼이죠 진짜 아니 어떤 노름꾼도 어떤 노름에 빠져있는 사람도 직 걸고 노름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얘네들 아마 할지도 모른다 지네들 만나면 지네들끼리 만나서 그만큼 사유화시키는 거죠 공적인 것들을 아니 공적인 걸 사유화시킬 수 있는 그 심리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라도 사람들이 그런 고위공무원직에 대해서는 사실은 표현을 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우잖아요 일단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내 거인 것처럼 사유화의 개념들로 똘똘 뭉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인 것을 공적인 걸 사적인 거로 여기는 것은 사익추구형한테는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라고요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그거를 외부에다가 발설을 잘 안 해요 똑똑한 친구들은 왜냐하면 국민들이 들으면 화를 낼 것이고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에 대놓고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걸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겠죠 머리가 돌이거나 또 아니면 양심의 하자가 있거나 그렇네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는 제가 여차 얘기했지만 양심은 도덕의식과 도덕감정으로 구성되는데 도덕의식은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통념과 비슷한 거니까 그렇죠 사람 죽이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게 보통 상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네 도덕과 관련된 지식들이죠 그런데 도덕감정은 기본적으로 죄책감 후회감 뭐 이런 거거든요 양심의 고장이 났다 하자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게 주가 아니라 처벌공포가 주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처벌공포 얘기하는 네 처벌공포가 주가 되는 게 이 사람들도 도덕감정이 있긴 있지만 그 감정이 비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벌공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는 짓이 많이 달라져요 그냥 양심이 제대로 돼서 죄책감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외부의 시선이나 통제와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남 안 보는 데서라도 나쁜 짓을 못해요 그렇죠 자기 양심 때문에 그런데 처벌공포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이 안 보면 하기도 하고 또 처벌 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나쁜 짓을 막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그 처벌공포가 거의 와해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부터가 사실 처벌을 받아서 지금 벌써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전혀 받지 않고 있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익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번에 윤석열이 소송에서 이긴 것도 그런 처벌 공포를 무시할 그런 권력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 사람들도 이제 분위기 봐가면서 어라 이거 봐라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마음껏 저렇게 나쁜 짓을 하네 그럼 나도 이제 더 이상 처벌을 무시할 이유가 없네 하면 이 사람들은 행동과 말을 조심하지 않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계속 이런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걔네들은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에서는 야 내가 법무부 장관 먹을 테니까 너는 뭐 줄까 이런 얘기를 아주 스스럼 없이 하겠네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녹취록 나온 거 보시면 뭐라 합니까 내가 들어가서 다 먹을 거다 다 죽여버린다 죽여 먹을 거다 그리고 뭐 줄 세울 것이다 주소먹는다는 표현까지 써요 주소먹는다는 표현까지 써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편한 자리에서는 그냥 다 먹는다 주소먹는다 내 거다 이런 식으로 야 너 이번에 법무부 장관 해 내가 뭐 할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인데 옛날에 처벌 공포가 좀 있을 때는 조심했다는 거예요 밖에서 그런 얘기를 좀 안 하려고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약화된 시점이 오다 보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는 대놓고 막 그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 야 이거 뭐 이런 상황들이 국민들 전체한테 굉장히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고 고통을 좀 우리가 합의한 그런 정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인간은 양심이 정상적일 때 그걸 인간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양심에 좀 고장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통이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익추구형 정치인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범위를 지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익추구형 정치인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결국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검증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검증을 어떻게 다 통과를 한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사익추구형 정치인은 대놓고 사익추구하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는다 이낙연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야 나는 민주당을 너무 먹고 싶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나가 내가 좀 먹게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사익추구를 하고 있다는 목적을 얘기를 안 하는 게 있고 또 하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사익을 추구한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공익을 추구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무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익을 추구하는 거는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인정을 너무 못 받았다 여기저기서 그러면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엄청 강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건 무의식적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성인이 됐는데 뭐 민주화운동이 막 벌어져요 그럼 거기 끼어드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소름 나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진짜 그 대의에도 일정 정도는 공감했겠죠 젊을 때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굳게 믿고 그것 때문에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만 인정 욕망이 작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화운동을 시작하면서도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합니다 이런 과정을 저는 이제 사익 추구형이라고 보는 건데 결국 제가 책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말이 두 마리가 마찰을 끄는 거다 하나는 흰말 하나는 검은말이 있다 근데 흰말은 의식이에요 의식적 목표 민주화운동을 하겠다 무의식적 목표 검은말 인정받고 싶다 근데 이 두 마리 같은 길을 달릴 때가 있지만 어떤 경우가 오면 각기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마차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부서지겠죠 그렇죠 이게 사익 추구형의 모습인 것이고 김문수 같은 인간이 딱 떠오르는데 네 그렇습니다 공익 추구형은 이 검은말 무의식적 욕망을 통찰하는 사람 아 내가 인정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민정운동을 하면서도 그런 걸 추구해왔구나 이걸 깨닫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면 검은말이 흰말을 따라가게 되죠 그렇죠 붙어서 이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엄청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적 욕망 중에서 이렇게 좀 불건전한 욕망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불건전한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너무 없이 살아서 밥 먹고 살고 싶다 제대로 그리고 매많은 인생이 아니라 차라리 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이건 계급적 처지에서 나온 사적 욕망이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민주화운동을 접하면서 광주라든가 아 이거는 내 개인적 소망 너무 어렵게 산 게 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건 내가 출세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동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우치면서 이 검은말을 승화시키죠 흰말로 그런 말이 두 개가 다 흰말이 돼요 그렇네요 승화 이게 공익추구형이에요 그러니까 공익추구형은 반드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네 승화 과정이 있어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가 공익추구형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추미애 전장관이라든가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자기의 사적 욕망은 내가 뭔가 약간 치팅을 한다거나 뭐 내가 갖고 있는 지위를 좀 활용하면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지점에서도 과감하게 그걸 내려놓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학생운동할 때 제일 갈등했었던 그런 몇몇 국면들이 보면 시험거부가 있다든가 수업거부가 있었을 때였어요 네 그렇죠 그때 다들 시험거부하자라고 얘기해 놓고 들어가가지고 시험보는 새끼들 있었거든요 진짜 있었다니까 그런 애들이 지금 대부분 다 세측 말하는 좋은데 다 취직하고 잘 나가요 김문수도 그중 하나인가요? 뭐 그럴 거 같아요 그런데 아니 그런 친구도 있었잖아요 솔직히 있죠 오히려 딱 나와서 당당하게 나는 시험거부를 해야 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해 딱 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네 걔네들은 오히려 토론이 돼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해야지 막 해놓고 뒤에가서 시험 보고 왔어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이제 내가 뭐 굉장히 큰 저한테는 굉장히 사실은 저한테 세쌍둥이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아버님 어머님의 부담을 덜어들어야 된다는 장남으로서의 그런 무게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점에 굉장히 민감했었는데 네 그걸 내려놓으면서 좀 자유로워해지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게 포기죠 그게 상처의 극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심략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학점을 논한다는 거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우리 동생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학교에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건강하게 승화가 되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네 끝까지 이 검은말을 네 갖고 살다가 어느 날 그 검은말에 잠식당한 거죠 그래서 사익추구형들은 인생을 쭉 추적하고 분석해보면 그 과정이 없어요 네 무의식적 욕망을 통찰하고 그걸 극복하거나 승화시키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아예 몰라요 모르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객추경이라고 믿는 사람도 많아요 인학연의 책을 보면은 진짜 그런 과정이 없어요 전부 부끄러움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창피했다 내가 창피했다 뭐가 있다 비루하다는 표현 비루하다 그렇죠 그런 표현을 많이 썼더라고요 네 그렇지 뭐 고민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역시 검은말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명막도 마찬가지 네 마찬가지죠 아주 부끄러워했죠 가난을 가난도 부끄러워했고 네 자기가 남들한테 졌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상처를 많이 받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기고 나서 굉장히 자기가 성장했다고 느끼고 네 그런데 이기는 게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열등감이 심하고 선보여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아우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낙연이 갈 수 있는 길은 내가 어디 가든 1등을 해야 되고 짱을 먹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낙연 신당으로 가서 그래서 지금 이재명과 김부겸이 회동한 이후에 오히려 이낙연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낙연의 마음속에는 막 불길이 타오르겠네요 지금 김부겸과 이재명이 만났다고 그러면 화나겠죠 네 그런데 이 이낙연은 용감 무쌍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익추구형도 아주 용감한 사람이 있거든요 저돌적인 사람 윤석열 네 윤석열 뭐 윤석열 사실 겁이 많죠 겁이 많은데요 더 저돌적인 박정희 같은 사람 오히려 그런 전두환 박정희 같은 사람 네 그런 사람들 그런데 저돌적이고 용감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낙연은 꽃길만 걷는 정치인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별명이 그만큼 안전한 길로만 살짝 눈치 보면서 다니는 사람인데 이런 정도의 센 바람들 얼마 전에 했었던 과감한 어떤 도전 이걸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외죠 저는 뒷배가 있지 않고는 이낙연이 이런 행동을 못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뒷배가 있는 뒷배가 있다 그리고 보수대연합을 추진하는 세력이 이낙연을 지지해 주고 있고 뭔가 확신을 심어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낙연이 한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창당 작업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잘 준비하고 있을 거란 식으로 얘기해요 남일 얘기하듯이 창당 작업을 자기가 주도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흘렸는데 이낙연이 만약에 힘을 받고 정말 창당을 한다면 그것은 이낙연의 어떤 용기라기보다는 뒷배가 준 흥분제 때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익추구형 정치인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다 크게 나누자면 한쪽은 위기를 막 돌파하는 사욕에 대한 아주 절박함 때문에 돌파해 나가는 네네네 싸우고 전두환 이번에 서울에 보면 보셨나요? 아직 안 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때 계속 전두환이 떠오르는 게 거기 보면 비겁한 말씀하신 사익추구형인데 비루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런데 전두환은 그들을 한 방으로 그냥 제압하면서 계속 사람을 속이고 그 상대편에 있는 진압군들을 막 회유하고 이러면서 위기를 돌파해 나가거든요 그걸 보고 주변에서 또 열광을 하고 그래서 역시 전 장군이 없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동네에서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장계처럼 눈치봐감사하는 사람은 리더가 되기는 힘들죠 사익추구형 안에서 그러면 이 뒷배인 사람들은 이낙연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이 국짐을 책임지고 국짐 고정 지지층 집토끼 이준석 신당이 중도층의 일부를 끌어오고 이낙연이 또 끌어오고 민주당의 일부를 중도층을 끌어오고 그래서 총선 끝나고 나서 보수대연합하려는 음모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최한옥 평론가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요 이 3축이 상당히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다 조중동이 보면 세 명을 다 띄워줘요 그렇죠 한동훈 이준석 이낙연까지 띄워줍니다 그리고 뭔가 이 사람들이 확신 있는 것처럼 이런 활동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거 봤을 때는 거대한 음모가 있지 않느냐라고 믿고 있고 그다음에 세 명 관계에서도 서로 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은 이준석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현직 대통령한테 바른말 할 수 있고 맞설 수 있는 정치인 드물다는 식으로 칭찬했습니다 이낙연이 이준석도 이낙연 칭찬했습니다 맞아요 큰 정치인이고 이재명 대표보다 더 민주당에 어울리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둘이서 뭐 사귀나봐요 아니면 앞으로 사귈 생각 들켰다 니들 야 김태용 수장님이 다 알고 있어 니들 사귄다는 거 니로 앞으로 사귈 농협으로 오 오재양님인가요 오재영님께서 자발적 시청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귈 의향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조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서로 한동운도 그러네요 한동운도 똑같아요 이준석에 대해서 그렇게 센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상대방 공격을 잘하는 사람이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설왕의 조롱왕인데 한동훈을 은근히 띄워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애하고 같이 뭘 하자는 식으로 슬슬 흘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3명은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다 지금 보면 그러면 나중에 총선이 끝나고 당연히 하나로 합쳐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낙엽은 여기에 그냥 숟가락을 얹은 거네요 네 이 분위기에 네 그걸 추진하고 있는 이 모두를 움직이는 판을 움직이는 저는 미국이 아닐 거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그 세력이 힘을 실어준다면 3명 더 힘 받아서 저런 걸 하지 않겠습니까 이낙엽이 단독으로는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세 사람의 공통점도 다 미국과 연이 있네요 한동훈 같은 경우도 미국에 제가 가서 FBI를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낙엽도 미국에서 네 뭐 공부를 한답시고 1년 동안 네 잘 놀다 왔잖아요 이준석은 뭐 하버드 출신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꾸준히 미국에 자기 라인들이 있다는 걸 자랑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최근 정보로는 김한길이 골드버그하고 친하답니다 네 주한비 대사 진짜요 네 자주 만나서 회동을 한 거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요 우와 지금 그러면 뭐 홍석형과 김한길과 골드버그로 이어지는 네 이 실세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라인에서 지금 큰 판을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조중동군을 비롯해서 보수 전체를 흔들면서 보수대연합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야 이런 얘기 딴 데 가서 하지 마시고 여기서만 다 했는데 굉장히 참 날카로운 그런 지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사익 추구형 정치인들만 딱 찍어서 만나겠네요 맞습니다 이낙연은 특히 그중에서 겁이 많은 사람이라서 조금만 흔들어준다고 나갈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한 정도의 뒷배가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 아까 한동훈을 국민의힘의 고정 지지층을 묶어놓기 위해서 쓴다 집톱기 집톱기로 쓴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순신이라고 원로들이 국힘 원로들이 이 국힘 원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원로라고 하지만 다시 읽으면 미국이나 일본의 끊아플들이죠 맞습니다 끊아플들이죠 한동훈을 밀고 있죠 한동훈을 믿는데 미국과 일본의 극우들이 한동훈을 밀고 있군요 그러면서 이순신을 아껴 쓰면 안 된다고 이순신을 처음엔 강감찬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강감찬은 어떤 돌대가리인지 모르겠지만 강감찬 얘기를 처음에 썼던 사람은 지금 아마 어디선가 린치 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강감찬 이렇게 하면 고려 때 무신 정권 생각나잖아요 그 현상이 딱 들잖아요 강감찬은 사실은 무신의 좌상이었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무신은 무신이죠 근데 무신 정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정권은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거 강감찬을 얘기했었을 때 사람들이 야 이거 고려 무신 정권 연상시킬 수 있는 말을 왜 썼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싹 사라졌어요 강감찬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순신이 나온 겁니다 지금 아니 이거 훌륭한 역사적 위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사자명예훼손에 저는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참 아는 게 없어서 이순신 장군도 몰라서 그러는 건지 비유를 해도 꼭 유명한 훌륭하신 분들을 끌어다가 좋은 줄은 안아봐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요 네 갖다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동원은 거기에 비유하는 건 적절하지 않죠 네 사실 저는 한동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네 같은 한 씨 네 한명회 한명회 우리 역사 최고의 간신입니다 그렇죠 몰이배고 네 그 수양대군의 개의정난이 조선을 사실상 저는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조선이 조선다웠던 시절이 개의정난으로 끝나는 거죠 끝났죠 간신의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수양대군이 윤석열 그러니까 폭력으로 뒤집어 엎은 수양대군 마누라가 또 갑옷을 입혀줘요 맞아요 수양대군한테 반란 일으키라고 네 또 이 김건희가 떠오르죠 네 떠오르는데 대통령 하셔 네 이렇게 그리고 그 수양대군을 움직였던 밑에서 두뇌 이게 한 명입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이 집권한 다음에 제일 그 문제는 뭐냐면 소위 정의로운 사람들 공익추경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맞아요 사육신 생육신을 비롯해서 훌륭한 관료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씨를 말렸죠 씨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대신 채 얻느냐 한명회와 그 똘끼똘마이들 인간 쓰레기들이 다 들어와서 자리를 잡죠 그러면서 조선이 수보수화되기 시작하죠 맞아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게 그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명회보다 한동훈이 이제 부족한 점 많죠 사실 그렇죠 한명회보다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머리가 많이 떨어져요 일단 그렇죠 한명회는 머리는 비상하거든요 그렇죠 장괘 판을 잃는 능력 한동훈은 그런 건 없어요 네 한 가지 이제 똑같은 거는 같은 한 씨에다가 간신이라는 거 네 그런 점은 똑같다 그래서 비유하려면 한명회를 비유해라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한명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독설가였고 네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못생겼다고 그러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자신이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었죠 네 아주 심했죠 다양한 면에서 자기 출신서부터 네 또 외모 모든 면에서 그 열등감이 똘똘 뭉쳐있어서 그 열등감을 회복시키기 그 이겨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간신이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전공법으로는 못 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수양대군한테 잽싸게 빌붙어서 권력을 추구했던 건데요 그렇죠 지금 윤상현 의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한동훈 윤 대통령과 신뢰로 변화를 이끌 것이다 노태우 전두환을 보라 그러니까 이순신에 비유한다는 것은 지네들도 굉장히 웃기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근데 윤상현은 노태우 전두환 같은 관계다 한동훈이 노태우 윤성현은 전두환이다 음 저 잘못 본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두환과 노태우는 전두환이 약간 그 성격상 노태우를 뭐 흔들 수는 있었겠지만 네 동업자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쁜 짓을 하기 위한 동업자 관계 근데 윤석열과 한동훈은 동업자 관계 아니에요 네 나쁜 짓을 하기 위한 공생 관계입니다 공생 네 그 다음에 주종 관계입니다 분명한 주종 그러니까 노태우는 전두환 신발 닦아주고 그런 건 안 하거든요 그렇죠 한동훈은 그런 건 한단 말이에요 막 신발도 닦아주고 카톡도 받고 긴거리한테 네 뭐 시키니까 받았겠죠 네 그런 짓을 한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수족처럼 네 그러니까 노태우와 전두환의 관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두 사람은 주종 관계고 이게 오랫동안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지금은 카톡 안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김건희가 상당히 오랫동안 주인으로 모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번 재판 같은 경우도 패소할 결심을 해가지고 그 똥 닦아준 게 네 주인에 대한 충성 맹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열 대할 때 자세도 그렇고 옛날부터 완전히 하인 노릇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저런 변화 이런 걸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역을 못하니까 주인한테 네 한동훈이 유일하게 거역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윤석열보다 더 강한 주인을 만날 때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한동훈이 만약에 윤석열을 공격하고 배신한다 네 그러면 주인이 바뀌는 날로 그날을 지정하면 됩니다 주인이 바뀌는 날 바뀌는 날 한동훈이 주인을 갈아탄 날 그전까지는 아마 윤석열이 시키는 일을 아주 충실하게 앞장서서 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홍준표의 이 말이 정말 정확하네요 한동훈 체제는 윤 대통령의 직할 체제다 네 그러니까 난 이제부터 당무 언급 안 하겠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아바타다 네 아바타고 칼제비죠 칼제비고 네 칼제비죠 뭐 어떻게 보면 망란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아마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아주 거칠어질 겁니다 그렇겠네요 독설로만이 아닙니다 네 네 소경길처럼 네 네 총선대표처럼 구속되는 의원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선대까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한동훈은 아니 총선 지면 어때 이런 얘기들도 한대요 그 다음에 갈아버리면 되지 총선 때 이제 국민들이 누굴 선출하든 거기에다 선거법으로 다 걸어가지고 선관위도 장악했는데요 선관위도 다 장악했잖아요 네 날리면 되죠 그래서 아까 보수대연합 3축이 다수를 차지하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생각할 때는 민주당이 다수가 되고 자기네가 소수가 돼도 선거법 선관이 장악하고 있고 검찰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유력 당선자면 날려버리고 선거 끝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뭐 캐비닛 털어서 또 나머지 협박하면 분위기상 무서워서라도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여수와들을 뒤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력화시키겠죠 최소한 민주당을 겁을 줘가지고 그러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대로 자기들이 권력을 쥐고 흔들 수가 있겠죠 한명의 한동훈님께서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너무나 청천벽력과 같은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3당 합당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 신문에 보수대연합 3당 합당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총선에서 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줬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바로 뒤집었죠 여수와대라고 하는 걸 저희가 역사상 처음으로 그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김대중과 김영삼은 국민들을 배신했지만 그랬지만 국민들은 절대로 민주주의와 우리 국민들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았거든요 자기네들이 단일화를 하지 못해서 정권을 넘겨줬잖아요 그 이후에 있는 바로 총선에서 여수와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줬는데 그 품으로 그냥 김영삼이 날라가 버리잖아요 그때도 유력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직접 두 김치를 만나서 각각 사퇴를 하지 말라 당신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설득했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3자가 나오면 필승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셋 다 갖고 있었대요 맞습니다 노태우는 3자가 나오면 필승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3자가 서로 싸울 수 있게 이렇게 밀어붙였고 김영삼도 그렇게 생각했고 김대중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게 만든 데는 미국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노태우를 밀기 위해서 칼기 사건도 상당한 의욕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노태우가 당선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3당 합당을 시켜서 장기 보수 연합체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는 그런 미국의 힘이 작동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저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흐름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지원이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게 되면 공천학사를 벌일 것이다 이 공천학사를 벌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뒷배 허락하에 벌어지는 의도된 학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의도된 학살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실은 자기들은 세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은 저렇게 해서 고정 지식만 먹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확장성이 없는 사람이라서 제가 볼 때도 그게 합리적이에요 더 욕심을 부려봤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먹고 나머지는 딴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합치는 쪽으로 당이라도 확실하게 장악하자 이게 이제 제일 큰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제일 큰 변수는 윤석열이 이걸 반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의 의도를 상당 정도 들어주겠죠 한동훈을 또 밀어주면서 그렇죠 그럼 윤석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가니까 안티를 걸 가능성이 없고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막 꽂아놓고 네 네 네 그리고 자기는 빵에 들어가는 공포가 제일 심하잖아요 네 그렇죠 빵에만 안 들어가면 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선거에서 무조건 이겨야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네 쿠데타를 즐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쿠데타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람 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쿠데타를 영원히 못 일으키게 그리고 여차하면 나하고 또 함께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네 내 측근들로 모든 걸 채워야 된다 그렇죠 전두환이가 여기저기 사람 심어놓잖아요 네 하나회를 그 결정적인 시기에 쿠데타를 일으킬 때 나서는 거 아니에요 아 서울에 보면요 실제로 하나회 영화에요 네 그걸 보면서 제가 가장 소름 돋은 장면이 전에도 영화 해설해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구공수가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리만 건너면 얘들의 진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전화 돌려 이러는 거예요 그거 되게 웃기잖아요 솔직히 이 긴박한 쿠데타 상황에서 가서 저 새끼들 처단해 가서 막아 이게 아니라 전화 돌려야 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정말 충격적 장면이 벌어져요 전화를 돌리니까 그 사방을 통해서 구공수 여단장한테 연락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하나회가 전체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직을 장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도 핵심으로 요직으로 다 먹겠다 중요한 데를 그래서 때가 되면 쿠데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포진시켜 놓겠다 하는 게 윤석열의 가장 바라는 바 아닐까 다수당 되는 것보다 저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자 이 한동훈은 그러면 지금 현재 한명회의 입장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권을 휘두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야말로 칼잡이 칼잡이다고 생각했죠 어차피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못합니다 이 사람은 아니 그러면 그 피해의 어떤 결과를 또 자기가 더 입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을 나서서 하나 한동훈은 이렇게 멀리 내다본 사람이 아니에요 짧아요 시선이 짧고 사고가 짧습니다 크고 멀리 내다보는 능력은 이준석이 더 낫습니다 한동훈 보다 한동훈은 눈앞에 적을 딱 찍어주면 가서 물어뜯는 건 잘 아는데 판 전체를 읽고 그걸 움직이는 능력은 상당히 약하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나 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은 이순신 이또 이로범이 아니고 이순신이 조작 수사했나요 이런 답글들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발을 벗으면 이또 이로범이랑 상당히 비슷한 형태의 머리 형태가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달려봤습니다 쌍김시대 여러분들 어떠셨는지요 오늘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짤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낙연 한동훈 그리고 노사연 등에 왜곡되어가는 그 사람의 마음들을 읽어낼 수 있게 좀 배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수TV 오늘 목요일로 이제 심야시사 어제께 옮겨와 가지고요 오늘 진행을 합니다 심야에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방송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김태윤 소장님 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네 올라갑니다 안녕 안녕